지금부터 1시간 동안 우리 역곡 다행광장에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신 주최하고 부천예총이 주관하는 2022 찾아가는 자국문의 열린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서아프리카 만댕음악이라는 것을 연주해 주시는 그런 팀인데요 날의 유랑단 깨네마라고 합니다 깨네마는 나는 괜찮아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부르키나파소 오로다라 지역에서 안부를 주고받을 때 쓰는 말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이마는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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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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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